28일 있었던 대한민국과 가나의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이 가나의 3대2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종료까지 1분 정도밖에 안 남긴 상황. 갑자기 한 한국 선수가 관중석을 향해 뛰어가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왜 저러나 경기를 보던 세계 축구팬들은 의아해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그 제스처의 의미를 알게 되자 축구팬들은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계 축구팬들을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린 걸까요?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었던 12일 국내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날 한 선수의 대표팀 합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의 RCD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한국 축구를 이끌 특급 유망주로 손꼽혔고 현재는 라리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총망받는 선수지만 대표팀에서의 입지는 그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월드컵을 앞두고 헬퍼 선수들도 참여하는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9월 A매치 주간에 이강인은 대표팀에 소집되었지만 그가 뛴 시간은 총 0분. 즉 단한 경기도 막판 시간 끌기용 교체로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전부터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술상의 이유를 들었고 9월 평가전 때도 이강인을 출전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다른 옵션을 선택하기로 한 전술적 선택이었다고 답했는데요. 이러한 벤투 감독의 선택과 답변은 경기 결과와 맞물려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당사자인 이강인은 어린 나이답지 않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9월 평가전 후 자신이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대표팀에 올 수 있어 좋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축구선수로서 경기에 뛰고 싶으니까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거니 다시 소속팀에 돌아가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며 결국 자신의 노력과 발전이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이강인은 12일 대표팀 발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뒤로하고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되었는데요. 대표팀 승선 뒤에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그가 실제 월드컵 경기에 뛰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강인은 굴하지 않고 묵묵히 카타르에서 함흘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별리그 1차전인 24일 우루과이와의 경기.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이강인은 전반전을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지만 후반전 74분경 조규성, 손준호와 함께 교체 투입되면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한일전 이후 무려 1년 8개월 만에 A매치 출전이었는데요. 그동안 흘려온 땀이 보상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월드컵 무대를 밟은 우리의 골든보이지만 23분은 그의 기량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짧았는데요. 옛말에 이르기를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는 법. 28일 전반전 2대0으로 가나에 밀리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카드로 벤투 감독은 후반 57분 이강인을 교체로 투입합니다.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가나 측면 수비수 타릭 램프티에게서 웅을 빼앗아 바로 앞으로 빠진 뒤 페널티박스를 향해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이 크로스는 골문을 향해 달려오던 조규성의 머리에 맞고 그대로 골. 이강인은 그렇게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반격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착고로 조규성이 3분도 안 돼 추가 골을 터뜨리며 동점을 만든 대한민국. 그러나 어렵게 맞춘 균형은 8분도 채 되지 않아 모하메드 쿠두스의 골로 다시 가나에 기울었습니다. 다시 동점을 만들기 위해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을 종행무진 누비며 가나의 골문을 계속 위협했는데요. 이강인도 프리킥과 코너킥, 크로스 등으로 끊임없이 가나를 향한 공세를 퍼부었지만 가나의 골망은 후반 추가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출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흘러 후반 추가시간 9분, 10분이 주어진 추가시간 중간 1분밖에 안 남았지만 스코어는 여전히 3대2로 뒤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이강인은 코너킥을 차러 가는 중 갑자기 관중석을 향해 팔을 위아래로 강하게 휘저었습니다. 경기를 보던 해외 축구팬들은 다소 의아해했는데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왜 일부러 이런 제스처를 취하나 싶은 찰나. 중계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자 모두들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손동작을 본 한국 관중이 같은 손동작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주며 함성을 질렀던 건데요. 네, 이강인은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다. 끝까지 우리 응원해달라고 관중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패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음에도 굴하지 않는 어린 선수의 열정에 누가 박수와 함성을 아끼겠습니까? 이강인의 열정 어린 어필을 받은 한국 관중들은 더 큰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기도 절망도 모르는 듯한 이강인의 열정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은 추가 골을 만들지 못하고 아쉬운 패배를 맞아야 했는데요. 더욱이 한국이 코너킥을 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민 앤서니 테일러가 그대로 종료 휘슬을 불며 경기를 끝냈다는 점에서 아쉬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강인도 다른 선수들과 함께 득달같이 테일러 주심에게 달려들어 항의를 했는데요. 주장인 손흥민이 말릴 때까지 주심을 계속 따라가며 분노를 표하는 모습은 보는 우리도 주먹을 부들부들 떨게 만듭니다. 얼마나 이기고 싶었을 건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잡고 싶었을 건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열불이 끓어오릅니다. 주심의 어휘를 상실하게 하는 반정에 분을 사귀며 경기장에서 물러나야 했던 이강인.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단련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크로스로 조규성의 첫 골을 도운 거에 대한 느낌을 묻는 기자 질문에도 이강인은 느낌보다는 경기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2차전을 치른 느낌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었지만 결과가 너무 아쉬운 것 같다며,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서 포르투갈전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방금 전까지 심판을 향해 울분을 토해내던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어른스럽고 의젓한 이강인 선수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글을 해설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선배 구자철이 반겨줬는데요. 구자철은 너무나 대견한 후배에게 강인아 고생했다, 안아보자라며 위로하면서 이제 너가 이끌어야 돼 진짜로라며 선배로서의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 다음 경기에서는 웃으면서 경기장을 나서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엔 고인이 된 유상철 감독과 함께 축구를 하던 쉬또리가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한 걸 보고 흐뭇해하는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강인의 소속팀인 마요르카는 공식 인스타그램의 나라라 쉬또리에 출연한 그의 어린 시절 모습과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상을 교차 편집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와 함께 올린 문구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린 축구 꿈나무가 끝없는 노력으로 한 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음을 구단 차원에서 기뻐한 겁니다. 이강인에 대한 칭찬은 우리나라와 마요르카에서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영국 스카이스포츠의 리알 토마스 기자는 조규성과 함께 이강인을 언급하면서 몇 년 전부터 스페인 축구 전문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재능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이 뛰는 스페인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는데요. 마르카의 한 기자는 경기 후 이강인에게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나오지 못했는데 놀라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ESPN도 이강인이 90분간 뛰었다면 경기 결과를 바꿨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는 등 나라를 불문하고 이강인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강인이 가장 칭찬받아야 할 것은 단순한 재능이나 킹력, 패스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승리에 대한 열망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말한 1분 뒤면 패할지도 모를 상황에서도 관중들의 응원을 유도하던 그 힘찬 몸짓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 1분 단 1초라도 시간이 남아 있다면 끝까지 승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그 정신. 그 정신이 20년 전 이탈리아를 무릎 꿇게 했고 4년 전 러시아에서 카잔의 기적을 만들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을 바로 이강인이 계승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도 그러한 이강인의 모습에 감동한 이들이 열어 있는데요. 베네수엘아의 한 축구팬은 이강인의 몸짓을 보고 이강인의 저런 모습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팬은 해당 장면을 보고 아침 8시 도서관에 있었는데도 이강인의 제스처를 본 관중처럼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요. 물론 도서관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얼마나 이강인의 그 몸짓에서 강렬한 열정이 느껴졌으면 그랬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슈퍼스타가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강인은 이미 갖추고 있음을 이번 가나전을 통해 보여줬고요. 이강인 본인은 관중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그 제스처에 대해 그 순간에는 그게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지만 끝난 후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어른스러워지는 것도 이강인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선수 중 그 뜨거운 열정을 주체 못해서 사고를 치거나 꼴사나운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이강인이 앞으로 선수로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상철 감독과 함께 신나게 축구를 하던 어린 아이는 어느덧 성장해 월드컵 무대에까지 섰는데요. 그 무대에서 그는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냉정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축구선수로서든 어른으로서든 훌륭하게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강인의 정열이 포르투갈전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